확대경 스탠드 이글라이가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에이빙이 선정하는 VIP 아시아 2012 올해의 제품 가전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글라이 대표이사 이붕재입니다. 이번 수상은 비구면 다초점 확대경 렌즈로 세계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은 계기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글라이의 자체 기술력으로 사물을 판독할 때 왜곡이 없는 선명한 사물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기능을 인정받아 실버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국 50개 연방주 전역에 FTA 경제 지표를 가름할 조달 수출에 추력하여 600만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글라이는 비구면 다초점 렌즈로 장시간 독서 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확대경입니다. 사물을 판독하거나 책을 읽을 때 왜곡이 없는 상의 구현이 가능해 작은 글씨나 큰 글씨 모두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돋보기 사용자들이 호소하던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보완해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독서가 가능하며 조명의 밝기는 2500룩스까지 조절돼 어두운 공간에서도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 가벼운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채택해 위치 이동이 자유롭고 고정나사로 책상 위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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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